하루가 저물고 모두가 잠에 들 무렵 나의 자그마한 의식이 시작된다 시간은 밤 12시에서 1시 사이 사람들은 이를 심야의 삭발식이라 부른다 머리털이 없으면 이런 나무를 심... 도루코 4중날 최고 홈플러스 3중날 쓰레기 절대 사지 마십시오 면도기가... 등에 올라가는 기적이... 면도기를 놓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우리집은 세면대에 야자수도 있고 머리털이 없으면 이런 나무를 심고 야자수 아이고 다시... 머리 갈아먹었냐 야자수 잠시만 머리에서 평평한 부분을 찾아서 제 기억엔 여기가 평평한데 이렇게... 아쉽게도 남은 머리털이 별로 없으니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이었죠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머리털이 또 자라면 돌아오겠습니다 머리통 방송 저의 장면이 를 시원해 자섭임 영상